안녕 8월 8일, 왜 8월 8일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8자가 섬을 좀 닮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자가 또 무한되지 않습니까 섬이 무한대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원 팔팔하게 좀 섬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8월 8일은 여름철이죠 섬에 놀러가기 좋은 여름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팔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8일 섬의 날로 제정이 됐으니까 기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올해 8월 8일 섬의 날에는 어떤 다른 행사 같은 게 열렸나요 제1회 섬의 날은 내년부터입니다 올해 확정이 됐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반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섬을 오지와 낙후지의 대명사로 생각하고 섬놈하면서 섬을 굉장히 경시하고 천시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세계에서 최초로 섬의 날을 제정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반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섬의 날을 제정한 그날 행안부 장관, 김부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섬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다도회를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다도회를 국가의 미래작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리실에서도 6월 14일 날 섬발전연구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칭 만들어서 섬의 발전을 위해서 중심기구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래조래 올해 2018년은 섬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섬의 날, 제1의 섬의 날이 기대가 되네요 그렇다면 근데 정확히 우리나라 섬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섬 개수에 대해 이 행정기관마다 수치를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섬이 우리나라 전체 몇 개냐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관에 따라서 한 500개 차이가 납니다 무려 이것은 섬에 대한 엄밀한 정의에 기초해서 정확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 지자체에서 보고한 것을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섬의 정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국제해양법 협약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될 것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만조떼도 수면 위에 드러나 있어야 될 것 간조떼에는 드러났다가 만조떼는 사라지는 그런 것은 섬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공섬은 섬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간조떼 조사를 하면 섬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만조떼 조사하면 적어지고 이런 차이에서 말미암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라남도의 경우는 2016년에 도서문화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섬의 정의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했고 사이트도 개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의 섬의 수는 2,165개 정확하게 그중에서 유인도가 279개 확정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발표한 섬의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라남도의 섬의 수는 한 65%에 해당된다 그런데 전국의 섬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섬의 포션, 비율을 정확하게 되기는 아직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또 섬 가운데 65%가 전남에 속해 있는 만큼 전남 섬을 활성화하는 데 지자체된 유관기관이 된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힘을 쏟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라남도에서 많은 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섬 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세웠던 계획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이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여러 섬이 형성돼 있다 해서 다이아몬드 제도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 계획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실행이 옮겨지지 못하고 도상 계획에 끝나고 말았죠 그러다가 2015년 민선 7기 브랜드 시책 사업의 하나로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6개의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2개씩 추가로 선정을 해서 올해 2018년 현재 12개의 섬이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총 24개의 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특징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섬을 가꾸자라고 하는 그런 큰 방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섬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래서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의 날이 제정되면서 전라남도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그전에 이제 섬 가꾸기 개였거든요 그것을 과로 승격을 합니다 올해부터 섬 해양 정책화로 승격을 해서 이제 전라남도가 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표명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섬마다 특성이 달라서 발전 모델도 다 각기 다를 것 같은데요 섬을 활성화할 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100개의 섬이 있으면 100개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섬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정책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일 수가 없습니다 섬마다 각기 다른 모델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어떤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청정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섬 산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청정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 농업이라든가 수산업 그리고 그 생산물을 2차, 친환경적으로 2차 가공을 해서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섬에서 이루어지는 생업의 과정을 하나의 관광업으로 연결시킵니다 이른바 생업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생업관광과 힐링관광을 하는 3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융복합한 청정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면 섬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